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의 가수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며 하는 짓이다 미친년 넌 진짜 미친년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구 내가 너 한 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 뭘 쳐다봐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이런 개X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기랄들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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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